동대문구가 2020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.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, 중앙행정기관, 시도교육청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의 민원서비스 운영실적에 대해 평가합니다. 민원행정관리기반, 민원행정활동, 민원처리성과 등 3개 분야에서 고충민원, 민원 만족도 등 5개 항목과 18개 세부평가지표에 따라 동대문구는 전국 상위 10%에 해당하는 가등급을 받았습니다.